그랑베에서 배를 탔다. 모리셔스 제1의 수입원은 관광이다. 인구 120만 명에 작년 관광객이 약 80만 명. 관광 산업에 전력을 쏟고 있는 셈이다. 어릴 적에 보았던 잠수부 헬멧을 쓰고 꼬마가 조심스럽게 바닷속으로 들어간다.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가 탭줄처럼 연결돼 있고 그 옆에서 수중 촬영도 해준다. 시워킹이다. 두려움 반, 호기심 반. 나는 물속으로 들어간다. 물속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. 물속 깊이는 약 3, 4미터. 물고기들이 얼굴을 부딪히고 귓볼을 간지럽힌다. 우주 유형처럼 물속에서 점프하다 넘어지기도 한다. 색다른 체험이다. 물속刻 만들기 그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